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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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게임상 형은 떨어져. 아이고. 아, 저거 맛있겠는데. 아, 저거 맛있겠는데. 먹어라, 먹어라. 아, 연습때로 멋있어. 와, 형님 많이 봐라, 살 봐라. 아, 기억이 나. 아! 우와! 안 그러면 다 뺏힌데. 아, steer! 우와!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아, 진짜 힘들어. 아, 진짜 힘들어.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서. 한 숟갈이야, 어떻게든. 이게 눈빛이야. 뭐예요, 블락컬 블락컬. 이 한 숟갈로 벗겼다고? 이게 숟갈이야, 지금. 이게 숟갈이야, 지금. 이게 숟갈이야, 지금. 유희 얼굴과 대비해서 보여줘. 지금 호동이. 어느 정도야? 이 정도는 그게 한 입에 들어간다는 거죠? 간다, 간다, 간다. 안 한 숟갈까지, 근데. 한 입에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. 그럼, 여기다 걸리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여기 끝까지 들어가서. 이렇게 나와도 돼. 안 돼요, 포기해요. 안 돼. 던져! 던져! 간다, 간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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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마플, 마플. 입술 마플. 입술 마플. 입 딱 먹는 거야, 이렇게 늦었더라. 지금 내 입 안은, 입 안은 후동이라도 큰 것 같아. 내가 보니까. 나 이만큼 처음에 보면서 깨먹는 거. 지금 보니까. 여기 하관이 크잖아요. 하관이, 입 안이 커. 여기가 다 아구야, 이게. 여기 아구, 여기 다 아구. 이따 먹방. 나는 늘 이 수저로 먹어왔었어. 먹방. 나는 늘 이 수저로 먹어왔었어. 진짜? 수상스럽지 않아요? 나는 수상스럽지 않고 너무 뭐. 크기 대결 한 번 해보자, 크기 대결. 크기 대결. 크기 대결. 이따 간다. 야! 야! 와, 너무 수저. 우와! 아, 기본적으로 흰밥이 들어가네요. 그럼. 맞다. 아, 마늘 좀. 아, 거기 흰밥에 주먹도 들어가나요? 아, 대박. 오빠, 이렇게 돌아서 먹어 주시면 안 돼요? 네, 자동으로 3개 들어가고요. 야, 이 높이 부분에서는 일단 장훈훈 씨도 앞서고 있어요. 다 들어, 여기 있는데 일단 다 들어왔습니다 안에. 아, 그거보다 높은데. 형, 이게 내 거보다 많다고? 네. 어, 높이가 많아. 아, 난 밥에다 주먹, 봐봐요. 밥에다가 낙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주먹밥이 하나 더. 아니, 이런 대결이. 아니, 이게 들어가겠어? 아, 숟가락을 밥을 따로 잡는. 아, 지금. 아, 땡겠네. 아, 좀 땡겠네. 아, 땡겠네. 잠깐만. 잠시만. 잠시만, 잠시만. 수시야 놓는 거잖아. 네, 지금 분화 혁이 빨개졌어요. 좋은 거가 돼서 좋은 거. 딱 박수로 해. 아, 전부의 볼륨 라이벌이다. 아, 연예계의 신라이벌이에요. 야. 이제 시작이잖아. 이제 시작이에요. 그렇죠? 집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밥 주세요. 이제 몸쪽으로 먹는 거지.